지금부터 SK텔레콤의 T-Day가 왜 이 모양인지 알려드리죠. 여러분, 한 달치 용돈 일주일이면 바닥나죠? 바닥나요! 그래서 매월 첫 주는 엄청난 혜택을! 열심히 일 좀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수요일? 그래서 힘내시라고 매주 수요일마다 새로운 혜택을! 어때요? 보기 좋죠? 쓰기 좋죠? 매월 첫 주와 수요일마다 새롭게 찾아오는 T-Day 새로 고침 SK텔레콤 그리고 또 한 달치 용돈 일주일이면